아 구워주입니다 구워주 일단 볼까요? 안무 있잖아 안무 아 안무도 있어요? 제가 노래 부를테니까 태형씨가 춤 한번 춰주시죠 저도 모르는 제 노래에 안무가 있어요 저도 몰라요 자 부를게요 방금 그 분 부를게요 이제 내게 약속해요 하루에 몇 분씩 장난을 적당히 해야지 뭐야 이게 뭡니까 이게 공식 안무였어요 이제 내게 약속해 어? 아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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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사운받을 못하겠고 와 이제 1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거 분말 못해도 돼요 빨리 붙이세요 빨리 붙이세요 분말 아 오케이 지민이 먼저 붙였어 아니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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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형이랑 지민이 형 야 이거 이렇게 늦게 나오냐? 태태 김태형 B 와 진짜 살다가 말도 타본다 너랑 같이 너랑 같이 오랜만에 말 몰아보니까 어때 좋은데? 기분 좋아? 응 그리고 말고 여기에서 하면 이게 이게 어떻게 맞지? 내년 저의 해인가요? 저와 태형이의 해인가요? 내년에 그러면 저희 두 돼지가 더 빛을 바라는 모습을 보여 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음 더 이쁜 돼지로 거듭날 테니까 많이 예뻐해 주세요 근데 복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항상 지금 데뷔 이후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복을 받고 있지만 돼지띠의 해에는 정말 정말 많은 복들이 이제 많이 받아서 아미들과 같이 그 복을 즐거운 하루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태형이 울었잖아요 너한테 너 지민이한테 편했었고 내가 남춘이 형한테 했었나? 아니야 지민이 형한테 했었나? 니가 나한테 했었나? 니 그때 그랬잖아 지민아 너 없음에 못 살고 있고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사랑한다 그냥 평생 내 앞에 있어 너랑 살게 그랬잖아 하나 기억나? 지민아 너의 팔이 예쁘고 눈이 예쁘고 눈이 예쁘고 귀엽나? 좀 더 큰 그릇 없나? 지민아? 어 그릇이 어딘지도 나는 모른다 미안 기다려 봐 어 감사합니다 누구 알람이에요? 아 제 알람 맛밥 보시겠습니까? 안녕하세요 30분 반갑습니다 30분 우리 고기는 안 해놔? 10분 뒤 시작하자 지금 돼지보기 스테이크 누구죠? 왜요? 네 들어가야되요 나머지 두 팀은 3때문에 8분 남는 중간에 나 이런거 어때 태영아 봐바 오오 이제는 못하네 여기다가 이제 고추나 양파 같은거 넣어가지고 좀 더 맛을 내는거지 그럼 이제 소스가 되는거야 소스는 거의 끝이야 괜찮아. 우리 잘 할 수 있을거야. 시간 많이 남았어. 파이팅 하자. 소스 3분의 1 정도 했어. 아 그래? 물이 최대한 파이팅 안아. 양이 많네. 볼렌체? 뭐지? 가는거 이름 뭐더라? 볼르메제? 아니 볼렌체. 볼렌체? 볼렌체 볼렌체. 아니 볼렌체. 네. 여러분 뭐라고? 일단 설거지 하면 될 거 같거든? 자 바리타가 여기가? 딜을 안 봤어요. 와 진짜 신기하게 따라가자! 와 채영이 엄청 애기다. 이거 뭐야 진짜? 형이 왜 이렇게 얘기했지? 애기지. 고등학교 때까지. 귀엽네. 남준이 형이랑 그냥 콜라도 있어. 슈가 형 슈가 형 슈가 형 슈가 형 얘 젓는 거 필요해. 야. 한 번 먹으니까. 한 번 먹으니까. 맛있어? 엄청 맛있어. 네. 이렇게 해서. 이거 먹기 이거 먹기 뭐 여기 콜라 콜라 다른거 타는데? 안 땄어요 먹어봐봐요 진짜 안 땄어요 종국 안 탔잖아 종국 안 탔잖아 좋아 좋아 안 탔다니까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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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아 아 아 오늘은 뭔가 이 패딩 어 뭐야 네 네 오늘은 뭔가 이 패딩 어 뭐야 네 네 오 오 비서 오 오 오 오 오 오 쇼리 되죠? 쇼리 되죠? 나세 벅쿠 닭게 발세 찬용 하이 발세 하이 발세 찬용 발사 발사 당겼어요? 야 내가 더 민망하다 야 야 큰일났다 진짜 형아 멘트 까먹지 말고 아 아 아 아 하나 둘 셋 아 아 아 귀여워 귀여워 아 나 손목을 하네 지민씨 너무 겸손한거 아닙니까? 아 이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되게 긴장돼요 이게 아 아 아 내가 4등 4등 4등이야 4등 그걸 뜨자 오케이 아 아 아 그렇게 보면 안되죠 안쪽을 보면 안되죠 어 그 지민이 여기 봐 아니구나 저희랑 같은 방 쓰고 싶어요 제가 원래 10리사입니다 아니 저랑 같은 방 쓰고 싶어요 저는 지민이랑 같이 쓰고 싶습니다 저랑 같이 쓰고 싶어요? 그럼 저기 들어가세요 여기요? 예 지민씨 여기인가요? 저기요! 눈썹 없는 그림! 눈썹 없는 그림! 모나리지 않냐? 눈썹 그림? 문제 좀 내봐요! 가위인데! 가위! 가위 뭐요? 미안! 가위 뭐요? 미안! 내가 가위 잘못 말했어! 패스! 뭐라고? 문제! 문제 좀! 문제!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지민아 손 닦는 거! 문제 뭐라고요? 야! 그거 손 닦는 거 얇은 거! 뭐하고요? 야 이게 정신 차렸어! 그래 이때도 자기가 정신 차려진다니까? 그거 비눈인데! 야! 야! 아! 이 팀 안에! 아! 죽을 뻔했어! 죽을 뻔했어! 죽을 뻔했어! 죽을 뻔했대! 죽을 뻔했대! 아! 아! 빨리 내려 이거! 연're alright! Sí! mesmacause... anges humanities come all the way to war! atac 파를 보고 컷! 네 추워! 네 추워! 네 추워! 2번! 3번! 맛있어? 응 맘에 들어? 응 어때 맛있어? 왜 먹었어? 이거 가운데 먹어라 이거 너무 친이한데 이건 응 학교 다닐 때 갔다 학교 다닐 때 삼각김밥 같은 거 사라지고 걸어다니면서 먹었잖아 기억나 그거랑 그 뭐더라? 매운 부작 뭐 있었는데? 긴 거 학교 앞에만 가는 거 필수 부작 1번 1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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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걸 왜 5번 4번 2번 얼굴을...